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동료 시민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동료 시민들이 선거 공정성을 외치는 사람들은 거구다 이렇게 아마 국힘당에서 간주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경욱도 거구라서 이런 컷오프를 시키고 김소연도 이런 컷오프를 시키고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거구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파시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거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거 이제 거기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주홍글씨를 중앙일보에 심새롬 기자가 막말 경력자 컷오프 가차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말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힘당과 같은 웰빙 정당 안에서 투사적 기질을 가지고 싸웠다는 사람인 거죠. 싸운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위에 아스팔트 우파와 거리를 두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논란 인사를 커도파는 한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단속에 나섰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선거 공정성을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렇게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고 초창기에 그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거 부정 이슈가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분이 민경욱 후보인 거죠. 이 두 사람인데 다 김 변호사는 2020년 게시한 달림은 영창으로 현수막이 민경욱 전 의원은 국내외에서 부정성 군도에 이르기 문제로 지적했다. 너무나 여러분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김소연 변호사처럼 그렇게 달림은 영창으로 그렇게 고급스럽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어느 조탁력을 가진 사람들도 국힘당에 없잖아요. 그 엄혹한 시절에 김소연 변호사의 달림은 영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학적인 그런 의미를 던져줬습니까 그걸 막말이라고 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도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수가 눈살을 찌푸릴 극단적 은행은 가차 없는 간점 요소라는 게 공간이 설명이다. 달림은 영창으로 이것이 여러분들 무슨 눈살을 찌푸릴 극단적 은행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하기에 공천권을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한심한 거죠. 국힘이 참 빨라도 너무 빠르게 지난 11월 달에 공정선거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나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민경욱 전 의원이나 김소연 변호사 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문제가 없는데 왜 여러분들 공정선거특별위원회를 출범하죠 선거가 문제가 없는데 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으라고 세 번 네 번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라는 것은 어차피 의리가 없지 않습니까 배신이 난무하니까 고마움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엄지에서 4년 동안 쌓아와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국민의힘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드는 그 공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한 무임성차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선거가 망쳐지든 선거를 도독들 당하든 관계없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임성차 공짜정심의 전형적인 의리가 없는 싸가지가 없는 그런 사회 모습을 또 한 번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도 이 사람들이 4년간 투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거는 다 없애고 가만히 숨지고 있던 애들이 다 뭡니까 덕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오겠습니까 좋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얼마나 남은 시점에 제가 나쁜 말은 할 필요가 없죠. 덕담하는데 좀 이거는 너무했다는 겁니다. 다수가 눈살을 찌푸릴 극단장 달림은 영창으로 얼마나 시적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공격당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렇게 언어를 잘 만드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상식인 년 동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드겠다. 상식인 년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데 선거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사람들이 그 진짜 동료 시민들인 거죠. 선거 공정성을 여러분들 외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그구다. 이런 싸가지 없는 짓들을 왜 하는 겁니까 그래 잘 되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뭡니까 11번 선거 도덕질을 당해도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니까 그 사회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11번 선거 도덕질이 발생해서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계신 겁니다. 잘 되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중진위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태극기 세력에 매몰돼서는 승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이 황교안 체제의 교훈이다. 보수 정체성을 지킬 때 그 후 선동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걷고 가는 게 총합에서 유리한 결과입니다. 보수 정체성이 부정성을 깔아뭉개는 거냐 보수가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깔아뭉개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세력이냐 에라 인간들아 선거 부정을 10번 11번 12번 여름 해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그게 보수 세력이냐고 보수 세력은 제쳐두고 그게 인간이냐고 그게 짐승이지 나는 그냥 그 짐승이라고 보이지 보수 정체성을 지키되 그 후 선동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걷고 가는 게 총합에서 유리한 결과를 낸다. 에라 인간들아 여기다 또 표주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일본이 건축 노벨상을 9번 받았다 이렇게 향해 다 그것도 여러분들 국민들 수준이 있어서 받는 겁니다. 국민들 수준도 있고 뛰어난 건축가도 있고 뛰어난 건축가가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장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또 박수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박수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민경욱 김소영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이 나라는 좀 더 믿을 만하고 유무와 정의가 봄해살처럼 퍼지려만 이 나라는 아직 그 정도의 행복을 허용할 만한 세상은 아닌 듯합니다.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한동훈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거의 한계 때문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10명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12명이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인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대한민국 수준이라 해서 너무나 언참게 얘기하시피 그 수준 높을 수도 낮을 수 있는 이게 여러분들 수준인갑니다. 달림영창 같은 기막힌 워딩 능력자를 왜 커도 파냐 찬성이 18명이고 반대가 6명입니다. 그래도 그중에 이 기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구 아스팔트 우파가 강함은 안 지켰으면 촛불광풍이 진작에 휘말라쳤을 겁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당신도 그 자리에 있다고 장담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사람들 수준이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당분간 그렇게 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선거 공정성을 외치는 사람들이 거구 세력이다 이거는 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믿고 그렇게 때거지를 여러분들 지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국힘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